원하는 것을 이루는 태도의 힘 마인드셋 지은이 캐럴드웩 옴기니 김준수 출판사 스몰빙라이프 안녕하세요 책읽기로 행복을 전하는 해피리더입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의 태도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오늘의 추천도서는 원하는 것을 이루는 태도의 힘 마인드셋입니다. 마인드셋 즉 마음가짐을 뜻하는데요. 마음가짐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평소에 크게 자각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저자는 우리가 자각하지 않고 지내는 이 마인드셋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스탠퍼드 인간성장 프로젝트 마인드셋 이 책은 마인드셋이란 무엇인가 마인드셋은 어떤 차이를 낳는가 능력과 성취에 관한 진실 최고가 된 사람들의 마인드셋 존경받는 리더들의 마인드셋 관계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셋 마인드셋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마인드셋을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자가 독자에게 전하는 말과 마인드셋이란 무엇인가 일부분을 들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저자가 독자에게 전하는 책에 대한 소갯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궁금하셨던 적이 있을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에도 기꺼이 도전하는 반면에 자신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저 머물고자 하는 사람도 있는 걸까 왜 어떤 사람은 실패를 딛고 올라서는데 어떤 사람은 실패를 겪으면 포기하고 주저앉아버리는 걸까 저는 수십 년 동안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스탠퍼드 대학의 제 연구진과 함께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어느 날 우리는 사람들이 가진 두 가지의 마음가짐 즉 마인드셋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두 가지의 마음가짐은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우리 연구진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사람들이 고정 마인드셋 상태에 있을 때는 자신의 재능과 능력이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자질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 자질은 한정되어 있고 언제나 그대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따라서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자질을 바꿀 수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 우리는 고정 마인드셋이 사람들의 성공을 제한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은 사람들로 하여금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도전과 실패는 자신의 능력이 가진 결함을 드러낼 것이고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이 결함이 연구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가졌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단한 노력, 훌륭한 전략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지원과 도움을 통해 현재의 능력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즉 누구나 자신의 재능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신념은 아주 대단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도전이 능력을 키워진다고 믿으면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면서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또한 실패로부터 회복하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미래의 잠재력까지 폄하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래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직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 인생을 바꾼다. 삶을 대하는 태도 즉 마음가짐 마인드셋은 사람이 가진 믿음의 힘을 밝히고자 하는 전통적인 심리학의 계부를 잇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각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그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 그리고 그 원하는 바의 성취 여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전통적 심리학은 또한 비록 아주 단순한 믿음이라도 사람의 신념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자신에 대한 단순한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어떻게 인생의 대부분을 이끌어가는지 깨우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그 믿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본래 자신의 성격이라고만 여겼던 것이 실제로는 대부분 이 마인드셋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잠재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것 또한 마인드셋의 탓이 큽니다. 마인드셋이란 무엇인가 제가 아직 막 경력을 시작한 젊은 연구자였던 시절에 발생한 하나의 사건이 이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실패에 대응하는가를 연구하고자 했는데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를 접했을 때 해결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교실로 한 명씩 불러 편한 마음으로 퍼즐을 풀게 했습니다. 초반의 문제는 비교적 쉬웠지만 그 다음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이 툴툴거리고 진땀을 빼며 문제를 푸는 동안 저는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관찰했습니다. 사실 난관을 해결하는 방식에서 아이들마다의 차이점을 발견하리라 기대하고 진행한 실험이었지만 정작 마주하게 된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어려운 퍼즐 문제와 마주한 어느 열 살 소년은 의자를 바짝 당기고 손을 비비고 입맛까지 다시며 어려운 게 너무 좋다고 소리쳤습니다. 퍼즐 풀기에 여념이 없던 또 다른 아이는 득이에 찬 표정으로 이것이 유익한 내용이었으면 좋겠다고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얘들은 대체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껏 항상 실패란 극복하거나 극복하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누군가 실패를 사랑할 수도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이죠. 이 아이들이 유독 별난 것일지 아니면 뭔가 특별한 점이 있는 걸까요?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롤모델이 있습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방향타 역할을 해주는 사람 말입니다. 그 아이들이 바로 저의 롤모델이었습니다. 분명 제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갖고 있었고 전 그 무언가의 정체를 밝혀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바꿔낼 줄 아는 마인드셋이란 무엇인가를 그 아이들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바로 지적 능력을 포함한 사람의 자질들도 노력하면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똑똑해질 수 있다는 것을 실패를 겪어도 낙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실패하고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실패를 통해 자신들이 배워나가고 있음을 오히려 자각하고 있었던 거지요. 반면에 저는 당시 인간의 자질이란 마치 돌에 새겨진 문자처럼 변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똑똑하거나 아니면 똑똑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이고 실패란 것은 똑똑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아주 간단한 구분이죠. 끈질기게 매달리고 실수하고 버텨내는 건 이러한 이분법과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성장 가능한 것이냐 고정불변이냐는 해묵은 논쟁거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인간의 지능이나 자질이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이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우선 오랜 세월 격렬하게 다투어왔던 인간 본성에 대한 논쟁에 대해 먼저 살펴보기로 합시다. 사람은 왜 저마다 다른가 태초부터 사람들은 저마다 각기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했으며 서로가 가진 능력이나 개성도 달랐습니다. 그러다가 분명 누군가 의문을 제기했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서로 다르지? 왜 더 똑똑하고 더 도덕적인 사람이 있는 것일까? 과연 사람들을 서로 다르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런 차이가 특정한 신체적 조건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피할 수도 바꿀 수도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신체적 조건이란 두개골의 형태 즉 골상학 그리고 두개골의 크기와 형상 즉 두개학을 포함했으며 오늘날에는 유전자의 차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인간의 성장 배경, 경험, 훈련 정도, 학습 방식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가장 맹렬하게 펼쳤던 대표자가 IQ 테스트의 창시자인 알프레드 비네라는 사실에 여러분이 놀랄지도 모르겠습니다. IQ 테스트라는 자체가 아이들의 지능이란 변치 않는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세기 초 파리에 거주했던 프랑스인 비네가 IQ 테스트를 구안한 이유는 공립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가려내어 그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지적 능력에 개인차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교육과 연습으로 지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비네는 학습 부진을 겪는 수백 명의 아이들을 다루면서 느낀 바를 자신의 주요 저작 중 하나인 아이들에 관한 근대적인 생각들에 이렇게 기록해놓았습니다. 일군의 근대 철학자들은 개인의 지능이 고정되어 더는 늘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잔인한 염세주의에 우리는 마땅히 저항하고 대응해야 한다. 연습과 훈련 무엇보다도 새로운 방법을 통해 주의력과 기억력 판단력을 키울 수 있으며 전보다 더 총명해질 수 있다. 과연 어느 쪽이 옳은 걸까요? 오늘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어느 쪽도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본성이나 유전자 양육이나 환경 그 어느 한쪽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그 둘 사이에는 끊임없는 주고받기가 이루어집니다. 전명한 뇌가학자 길버트 고틸리프의 말처럼 사실 우리가 자라면서 유전자와 환경이 서로 협력할 뿐만 아니라 환경이 올바로 작동함으로써 유전자가 비로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평생 배우고 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과학자들이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다는 점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사람들은 저마다 고요한 유전적 자질을 타고납니다. 그러나 타고난 기질과 적성이라는 출발점은 각기 다를지라도 저마다의 인생은 경험과 훈련 개인적 노력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현재 지능연구의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로버트 스톤버그는 전문 지식의 성취 여부가 이미 고정되어 있는 능력이 아니라 부단한 추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또는 아큐티스트의 창시자 비내가 알아낸 것처럼 처음에 가장 두각을 나타냈다고 해서 반드시 마지막까지 빛을 발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인드셋의 의미 과학적인 이슈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과 그 의견이 당신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난 40년간의 제 연구는 어떤 관점을 택하느냐가 사람이 일생을 살아나가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관점을 택하느냐가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인생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어떻게 하나의 단순한 믿음이 당신의 심리와 나아가 당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힘을 가지는 걸까요? 인간의 자질이 돌에 새겨진 듯 불변한다는 믿음 즉 고정 마인드셋은 스스로를 계속해서 증명해 보일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마인드셋을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저도 오직 똑똑해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특히 6학년 교사였던 윌슨 부인이 아이들에게 고정 마인드셋을 주입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알프레드 비네와는 달리 그녀는 사람의 IQ 점수가 그 사람을 규정 짓는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실에서 IQ 점수 순서대로 앉아야 했고 반에서 가장 IQ가 높은 학생만이 깃발을 나르고 지우개를 털고 교장 선생님에게 메모를 전할 수 있었지요. 윌슨 선생님의 그런 태도에 매일 속이 상했을 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녀가 만들어 놓은 똑똑해 보일 것 바보같이 굴지 말 것이라는 그릇된 마인드셋을 목표로 삼아야 했습니다.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거나 자신의 이름을 호명할 때마다 자신의 존재마저 위기에 처하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공부의 즐거움 따위에 관심을 둘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일생에서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겠다는 소비적인 목표에 매달리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실뿐 아니라 자신의 직장에서도 심지어 인간관계에서조차 그 속박을 벗어던지지 못합니다. 그들은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지성과 쾌성 혹은 인격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자 하지요. 따라서 모든 상황이 곧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수많은 상황에 대해 확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성과 개성 인격에 큰 가치를 둡니다. 그러나 이런 자질들을 평생 이고 살아야 할 짐으로 여기지 않는 또 다른 마인드셋이 있습니다. 바로 성장 마인드셋이죠. 이 성장 마인드셋은 우리가 현재 가진 자질이 단지 성장을 위한 출발점일 뿐이며 노력이나 전략 또는 타인의 도움을 통해 얼마든지 길러낼 수 있다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애초에 갖고 있는 재능이나 적성 관심사나 기질은 저마다 다를지라도 누구나 응용과 경험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충분한 동기가 있고 적절한 교육만 받으면 누구든지 아인슈타인이나 베토벤처럼 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개인의 진정한 잠재력이 파악되어 있지 않으니 열정과 노력 훈련을 거친다면 어떤 성과를 낼지 미리 예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다윈가 톨스토이도 어린 시절에는 그저 평범한 아이로 여겨졌습니다. 위대한 골퍼로 추앙받는 벤 호건도 어렸을 때는 둔하고 버릇없는 아이로 여겨졌습니다. 20세기에 가장 중요한 예술가 중 한 명인 사진가 샌디 셔먼은 자신의 첫 사진 수업에서 낙제했고 최고의 여배우 제럴딘 페이지는 재능이 없으니 연기를 그만두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중요한 자질들이 개발 가능하다고 믿는 마인드셋이 학습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해질 것인지 언제 더 나아질 수 있을지에 대해 끊임없이 증명하느라 도대체 왜 시간을 낭비해야 할까요? 왜 약점을 약점을 극복하는 대신 숨기기에 급급해야 하는 걸까요? 당신의 성장을 자극해주는 친구나 동료를 멀리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이들만 가까이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새로운 경험을 하는 대신 이미 검증된 것만을 찾는 걸까요? 비록 결과가 신통치 않더라도 자신을 새로운 경험에 내던지고 버티려는 열정이 성장 마인드셋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험난한 시기도 훌륭히 극복하고 번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인드셋에 따라 세상이 바뀐다.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 이 두 가지 마인드셋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지독히도 운이 나쁜 당신의 하루를 가정해봅시다. 무척 중요하고 아끼는 수업에 들어갔더니 평가를 마친 중간고사 시험지를 교수가 나눠주고 있다. 당신의 점수는 C뿌리다. 꽤나 실망스럽다.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주차해둔 차에 불법 주차 딱지가 붙어있다. 너무 울적한 마음에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이라도 하려고 했지만 친구는 건성으로 응대할 뿐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또 어떻게 행동할까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다음과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거부당한 느낌이에요. 뭐 완전 망했다는 느낌? 패배자라는 생각? 가치없고 멍청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달리 말하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평가받았다고 느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단지 자존감이 낮거나 심각한 비관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들도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가치있고 긍정적이며 밝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럼 이번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에게 같은 사례를 제시해보겠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아 다음부터는 수업을 좀 더 열심히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차할 때도 물론 더 주의할 거예요. 아마 친구는 그날 기분이 좋지 않았나 봐요. 다음에 만나면 좀 더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뭐 C플러스라는 성적은 더 노력하라는 뜻이고 아직 남은 학기에 성적을 올릴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이런 식의 대답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힘들거나 운 나쁜 일을 겪었을 때 우리가 화를 내는 건 단지 마인드셋의 차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앞서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누군들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낮은 성적이나 친구나 연인의 냉담한 태도는 결코 즐거울 수 없죠.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에게 쉽게 낙인을 찍고 단념해버리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큰 좌절이 찾아와도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을 맞이하고 꾸준히 밀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지요.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들 성장 마인드셋을 보유한 사람이라고 해도 자신에게 아인슈타인이나 베토벤처럼 뛰어난 재능이 있다고 여기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보유하면 자신의 능력에 대해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시도해보려는 경향이 보다 강해지지 않을까요? 최근 우리 연구진은 자신의 능력을 가장 잘 파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능력과 성과에 대해 완전히 그릇된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개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파악하는 데 놀라울이 많지 정확했습니다. 아마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처럼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다면 현재 자신의 능력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하지 않을까요? 비록 자신의 현재 수준이 실망스럽더라도 말이죠. 뿐만 아니라 배우려는 의지가 있다면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현재 가진 능력을 분명하게 파악하길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정 마인드셋을 가졌다면 우리의 소중한 능력에 대한 결과가 좋든 나쁘든 필연적으로 왜곡된 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 결과를 과장하거나 축소하고 다른 이유를 들어 변명하려고 한다면 자신에 대해서 결코 제대로 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저명한 교육 심리학자인 하워드 가디너는 자신의 저서 창조적 인간의 탄생에서 비범한 사람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특별한 재능을 지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가드너가 말한 그 재능을 보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탁월한 인재들의 또 다른 특징은 인생의 고비를 미래의 성공으로 바꾸는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창의성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동의하는 바죠. 143명의 창의성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창의력을 기르는 최고의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장 마인드셋으로 부터 빚어지는 인내심과 회복력이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마인드셋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피리더 북튜브의 추천도서와 함께 하셨습니다. 한글자막 by